자, 주중간 잡으시고요. 와, 이렇게 부담되는... 징그로그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원래 좀 하시나요? 아니, 원래 좋아...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좋아하다가 근데 이번에 저도 포켓몬 나왔다는 얘기 듣고 이제 좀 한번 딥하게 요즘 자주 해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뭐 선호하는 포켓몬이나 뭐 포켓몬 타입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제 취향이 딱히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좀 근본조합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근본. 근본이라 하면... 타일이 꼬부기. 아, 1세대? 그렇죠. 아, 이게 또 그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1세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또 특정해서 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잊을 수가 없긴 한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놓은 거라 아마 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와, 근데 이거... 자... 어떻게... 방송으로 깨면 어떻게 하세요? 벌써 무서운데...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클래식 누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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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뭐 이 친구들이죠. 아, 이렇게 가요, 보통? 보통 이렇게 가...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네. 클리어는... 근본조합으로 클리어는 못했어요, 저도. 아, 뭘로 깨셨어요? 그 깨셨을 때 아직. 200층 깨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란돈. 그란돈. 아, 그란돈. 이 그란돈 있어요. 그란돈으로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딸깡이여가지고. 아, 자존상하는구나. 저 알기술도 있는데. 어, 뭐 있으세요? 아, 여기. 그란돈 다네의 칼. 아, 다네의 칼. 아침 햇살이 지금 저랑 똑같네요. 저도 아침 햇살 알기술이었는데. 아침 햇살. 아, 다네의 칼은 원래 있는 거구나. 아침 햇살이었어요, 알기술이. 근데 이번에 또 온 김에 저도 한 번 또 원래 깨보고 싶었던 조합으로. 딸깍. 딸깍. 딸깍이란 말은 어디서...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딸깍. 네, 많이 봤습니다. 확실히 인터넷 방송을 좀 보셨군요. 네, 좋아요. 근데 1세대로... 1세대로... 원래 이제 막 뭐 제약을 거는 건데. 그러니까 걸 수가 있어요. 1세대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진단마나가 잡아도 1세대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출발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1, 1 남았는데 1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쿨하게 출발? 1. 이 찌꺼기들. 아, 주니벌레 정도는? 안 챙겨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루치에다가 1... 1이네. 1 코스트 1 코스트. 데려가세요, 그러면. 럭을 좀 올려서... 럭쌈을... 네, 좋아요. 네.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아, 가겠습니다. 아, 이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예. 아, 좋네요. 아, 이 세 개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제가 또 원염맥 갈 때 집어넣었어요. 그러게요. 흡수하는 거. 음... 음... 볼코스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제가 또 해 놓은 거 있거든요. 네. 아... 망키... 잘 나왔네. 아, 저기 레전더리 하나 있는데? 나오게 됐는데... 이런 거. 오. 오. 라프라이스다. 네.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나봐요. 아, 저 사기라서요. 아, 사기예요? 네. 하하. 좋아서요. 스탯이 좋아요. 라프라이스. 열매. 열매... 열매 챙겨주겠습니다. 일단 파일이 생겨줄게요 아 이런게 이제 원료백 칼 바깥네 사실 초반에는 하늘을 쭉 매는게 좋더라구요 그쵸 화면 줄이지마요? 화면 줄이지말라 아 여기 아래가 빈구나 아래로 눌러봐요 네 아 네 화풀이 아 스페셜 가든 특강 저는 그냥 볼 챙겨보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떨리네 사실 초반에 할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채팅 채팅창분들이 같이 하려니까 생각보다 신경이 쓰이죠 떨리네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견을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하고 있는건지 신경이 쓰이네 하나하나 신경쓰면 한빛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가리면서 할수있는건 어떻게 안가리면서 할수있는건게 안가리면서 하고싶게 안가리면서 하고싶게 아 아 리롤하고싶네요 여기서 과감하게 어 리롤 한번 하는것도 뭐가 나올까 럭이 좋으니까 파이리가 파이리가 물공인가요 여러분 파이리가 약간 고르긴해요 비슷해요 물공 특공 비슷해요 근데 특공이 조금 더 높을걸요 아 그러면 어차피 지금 기술도 양 두개가 있으니까 리로 한번 참아볼게요 아 좋습니다 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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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거는 눈길 안주시네요 하하하하 장수됐는데 관심 가져줄 수 있는데 귀엽잖아요 그쵸 귀엽죠 아직 아직 그래도 연막 약간 성능을 중시하시는군요 아 명중률을 떨어뜨린다 울음소리보다 연막이 날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찌꺼기 기술이죠 하하하하 어 제가 알 하나 깐고 있습니다 아 제르네아스 개체치도 아주 좋구요 네 화염탄까지 제르네아스 아 대인차 주전자로 되죠 아 아 오 투구 쥬드오 admiration 어 쭉 좀 해 놓기시면 됩니다 네 아 아이스크림 훌륭한 수문한 수 fringe 깨무섭 심찬미님은 어떤 포켓음질을 좋아하세요 저 약간 저러간 찌부된 거를 좋아해요 디자인을 전 많이 보고 찌구대 있는데 찌구대서 좀 귀여웁니다 아 이게 제 사기에요 샤프냐 아 그래요? 개빠르고 공격력 개놓고 유리대포였는데 쟤한테 당한게 아 슈퍼볼이냐 자몽염이냐 음 아 슈퍼볼이냐 자몽염이냐 그래도 알약이 좀 있으니까 저는 슈퍼볼 한번 챙겨서 가겠습니다 아 슈퍼볼 챙겨서 볼 한번 챙길게요 이럴 때 좀 애매할 때 잠깐만 전기 아 땅포켓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빠모 나쁘지 않죠? 넘겨보고 빠모 이제 격투 전기타입이고 아군 하나 살려줄 수 있는 라이벌 네 빠모 나쁘지 않죠 아 야오불 쟤도 불쓰는구나 이거를 꼬부기로 바꾸냐 아니면 음 꼬부기로 바꿔야겠죠 아 바꾸고 네 바꾸고 물대포 물대포 어 물대포 가지고 야오불이 먼저 때리는데 그러니까요 버티겠죠 버틸 수 있으려나 버티겠죠 가는거 보니까 아 바꿔주고 아 바꿔주고 바꿔주면 제가 손해지 오케이 노말 비행 그러면 또 바꿔주어야 된다? 하이리로? 사실 뭐 상성이 막 어 빠모가 그거긴 한데 빠모가 오케이 빠모 출격 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바꿨다가 어 8층에서 라이벌에서 쓰시던 그란돈 쓰시는게 아 그란돈은 진짜 그냥 단에 가면 바로바로 하면 바로 되던데 그란돈을 미시는게 아 이러면 아 여기서 갑자기 하하 채팅창에 막 얘기가 나옵니다 혼수가 나는데 그냥 연기만 하시는게 하하하하 아 이거는 제가 잘못했는데요 예예 아 비번이 노말 대 노말 아 쉽지 않은데 아 저런 어 어떻게 그래도 이기나요? 야오불 누가 먼저 때릴까 저 7랩인데 야오불 맹화가 터져있거든요 지금 특성이 아 또 그런거까지 그거 하시나요? 예 불기술이 지금 강화가 된 상태에요 아 비번이 이거 지금 파일이 이상일 수 있는데 음 어떻게 해야될까 어떻게 해야될까 오케이 저 이제 저 저세가 이제 방감이니까 어 자속을 붙여가지고 방감으로 갈건지 아 연마 명중률 떨어져서 안 맞아버리 오 안 맞았어 실제로 아 핥히기로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땀이 나네요 징그러그 와우 핥히고 쉽지 않은데 어 땀이 나네 어 니트로 차지 니트로 차지 어 잠깐만요 근데 이게 90 원래는 40정도 됐거든요 가르치나요? 가르쳐줘 니트로 차지 시원하게 가르치고 90이 있는데 불꽃세레 좀 바꿔겠습니다 독꽃세레 비키고 니트로 차지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게 있어요 아 그냥 밀어버리고요 토중봄 그냥 화장시켜주고요 금구슬 네 금구슬 금책해주고 꼬렛 아 이거는 어우 뒤도 안들어보고 그냥 썰어버리시네요 꼬렛 잡을수도 있는데 자 이러면 부활이 되죠 네 10층마당 쭉쭉 미시네요 깨비참 제가 어저께 써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밀어버리나요? 오오오 아 밀어버릴 네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아 이미 밀어버릴 생각이에요 네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좀 보통 아 자연의 힘 귀여운 포켓몬을 선호하세요? 아 좀 멋있는거 좋아하나 아 멋있는거 깨비참은 멋없다 그냥 새다 새 네 셋 오케이 왼쪽 아 왼쪽이 안만네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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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아 혼자 살때랑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약간 그럼 지그재그리 같은 경우는 완전 별로겠네요 멋있는 캐릭터 좋아하신다고 효능이 좋아서 써요 아 성능이? 네 픽업 달고 아아 전문적으로 가시는구나 아 하지만 대답하고는 다르게 분명 부어버리구요 근데 잘 안잡아요 저 공을 잘 안쓰더라구요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어 악 하나 챙기면 좋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죠 악 나쁘지 않아요 악은 정신공격에 악으로 깡으로 그쵸 여기에 악 하나 간다? 에스퍼 잡는데 악으로 깡으로 오케이 그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호차 하나 한번 어 오케이 잡아주고 고스트도 잡죠 악으로 깡으로 그렇죠 토게 대마루 아 사탕을 먹인다? 사탕 상처약 상처약 사탕 사탕 아 상처약? 깔끔하게 상처약 상처약으로 아 후시딘 하나 발라주고 네 발라주고 아 이런 나홍 나쁘지 않거든요 픽업 나홍 그렇죠 테크니션나홍 테크니션나홍도 좋고 네 둘 다 좋아요 자 여기서 아 교출 하지만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죽이겠다 아 하지만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멋있는거만 그란동 같은거만 근데 나홍같은 약간 이런 어? 아 이런 별로 안 멋있는 애들은 어? 그렇네 어? 큰일났는데요? 14층에서 위기에요 그러니까요 어 이런 어? 화살곱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 이런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나홍이 또 저그로만당 또 짜증나거든요 오케이 일단 나홍컷 나홍컷 컷 컷 컷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나홍컷 나홍컷 아직 그게 없구나 어 어 아 이상해씨 컷 하하하하 컷 이러면 아 밤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 이런 수가 정기구이통닭 그러니까요 아 통닭은 정기의 두배 그러니까요 아 연막 아 연막 한번 해주고 연막 한번 해주고 정기초파가지고 아 튀겨버렸고 연막이 필요없었구나 아직까지 여진구씨의 마음에 드는 포켓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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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킥 없애버리고 탈킥 없애버리고 탈킥 없애버리고 오케이 아 이상해씨를 살려야하나 아 아 이상해씨를 살려야하나 지금 단계에서 이상해씨를 살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맛보돈 맛보돈 아 배고픈데요 하하하하 제가 점심을 건너뛰었거든요 하하하하 아침에 팝콘 팝콘 드신다고 들으셨어요? 아침에 영화 보는데 팝콘이 너무 맛있는거에요 한 바가지로 다 먹었더니 니글노글 해가지고 점심을 건너뛰었잖아요 깨비참 바로 튀겨버리고 깨비참 빨라 너무 왜냐면 11렙이잖아요 아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쵸 왜냐면 올라가니까 먼저 성공이 있으니까 아무리 반대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좀 이제 방법이 없는거에요 아 큰일입니다 정광석가로 그래도 갉아먹었고 그렇죠 그래도 정광석가로 쉽지 않은데 누가 나갈 것인가 하하 파이리 비번이 꼬부기 포체나 남았습니다 속도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파이리가 그래도 제일 빠르네요 지금 레벨이 파이리가 12라서 제가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용숨 오케이 소원이 들어왔네요 그란돈으로 딸깍하던 시절이 그리운 여중구면 개축 하하 그 땐 진짜 거의 신경도 안쓰면서 그냥 그냥 Z만 누르고 있으면 축축이었는데 동전 꽂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깐요 벙어리로 벙어리로 누굴 살리죠? 빠모 이상혜씨 동전 꽂으면 되는데 전 여기서 빠모 한번 살렸습니다 쌍둥이 아 전.. 전기둥이들 나왔네요 자 이게 좀 압박이 있죠 아무래도 관중이 있으니까 내종지구 그죠 조용히 하다가 어 마비 걸렸어요 파이리 자 3분의 3분의 1 확률인가 4분의 1 확률로 얼어버립니다 자 무기상황 파이리가 에이스인데 리타이어하면은 나머지 애들 정신 못채를 수 있어요 그리고 20층에 관장이 나올 확률 50% 자 어 제발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아아 아 아 쉽지않습니다 가라칠까요? 가라 끼우는게 나을것 같아요 가라.. 어 가라 끼는 과감한 판단 자 전광석화로 하나 잡아주려고 하는 아 쉽지않아요 저쪽이 레벨이 높아가지고 쉽지않습니다 그니까요 그게 없다 전광석화로 혹시 뭔가를 먼저 잡아주는 뭐그런 그런 그런 잡힐까요? 잡힐까요? 아 살아남았어요 피가 남았어요 아 저런 아 몸통박치기로 그래도 하나 물리쳤습니다 자 자 자 위기상황 충전을 배우고싶다 휴대폰 충전좀 해드릴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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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포찬아 포찬아 좀 어 벤치로 보내야될것 같기도하고 아 모래 뿌려버리고 그쵸 그쵸 못하고 저는 죽을때까지 그냥 가는걸로 할께요 하하하 여기도 너무너무 딜이 안 들어가네? 아... 그어중에 또 진구님 칭찬이도 하나 올라가보네 남은 벤치 좀 쉽지 않아요? 불펜이 좀 갈렸어요, 불펜이 물은 안 되는데? 근데 둘 다 이게 물수성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 승리조 다 쓰나요? 아 그럼 노말이네? 네 노말이에요 비번이 이제 진화해야지 물이 들어가요 불펜이 좀 많이 갈렸는데 아 근데 너무 약하다 원래 초반에는 하나로 쭉 미는게 이쁘더라구요 그러니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파이리가 좀 오락가락하니까 아 얘 못... 못... 아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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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통 몽통 아휴 위력 높은걸로 갈 수가 없어 빠방! 아아아아 이 위기를 또 극복하고야만은 여진군 야아 와아 대박입니다 쌍둥이 이겼습니다 네 쌍둥이 이겼습니다 쌍둥이 쉽지 않은데요 자 어떻게 정비하나요 여기서? 이거 기력의 조각 자 이번 주에 관장 나올 수 있습니다 관장 아아 관장 나기도 피곤해요 기력의 조각 좀 큰돈 들여서 좀 한번 쓰나요? 아아 근데 쓰더라도 효율이 나오나? 파이리...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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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약으로 애들 쇼를 하고 아 파이리가 하필이면 또 이렇게 3T 이상이 걸러가지고 짜증이 나네 짜증이 나네 짜증이 구구 구구 구구가 또 이제 상대로 만났을 때 개 짜증나죠 구구의 피를 갉아먹으니까 아아 쉽지않아 쉽지않아 마비라도 걸리든가 한번 해야되는데 아 정지쇼 정지쇼 아 빰움 살았어 아 조금 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 이 스노우볼을 골라가네요 구르기? 아 구르기 아 구르기 딱히 아 몸통 박치기 구르기? 노말 속성이라서 이제 몸통 박치기 좀 어 바꿔줘 바꿔주겠습니다 아 놀아버리고 투원 파악 홀라 아 왜이래 비번이를 때렸어 정지 차려야지 독이 독이요? 에스퍼로 하고 풀이 안좋아요 풀이 안좋죠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있나 아 아 저런 아 저런 아 자꾸 얘네 정신을 잘해요 저런 독이 어 레벨 레벨 높은 파일이냐 운전한 꼬부기냐 네 쭉 아 오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면 돼요 비번이 막 어? 뭐죠?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왜냐면 혼란이니까 왜냐면 혼란이니까 왜냐면 혼란이니까 정상상 정상상황이면 자기를 때릴 리가 없겠죠 예 혼란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걸린 이상 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쟤 저 친구의 어 최대한 것을 다 하고 깔끔하게 보내주는게 맞습니다 이게 하이제킹이죠 지금 포켓로그에 포켓킹 당했죠 아 또 이걸 또 이겨내나요? 여진구씨의 시즌 세 번째 시즌 세 번째 위기극복 야 이게 하이제킹이죠 아 뭐 이거 상체악으로 한번 좀 정비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비해 잠깐만 이거 너무 근데 다 불펜 다 다 이 빠졌는데요? 이거 하나씩 다 아 세 개가 빠졌는데요? 쉽지 않아요 야 부릿지 넣어야겠는데 네 네 어차피 상체악이 있으니까 아 뭐야 뭐야 금구슬이 있으니까 네 기졸어놨습니까? 만병통체악이 없어가지고 네 이쪽에서는 없죠 이걸로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층에 관장이 안나오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장 나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잘 큰 파일이 마비 걸렸어도 믿어주지 않은 어 방구석 코치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기조 써야지 아 나홍 또 갉아먹는 나홍이 나왔어요 개빡돌죠 자 어떻게 연막? 니트로차지? 원념의 칼? 아 풀이 죽었어요 아 아 나홍이 저래서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초반만 일방적으로 때리고 아 아 오마이 갓 야 지금 하이제킹 당한대요? 아 아 아 어떡하죠? 에이스 파이리가 합대기는 귀가 있어요 와 급수를 예 급수 한번 때려버리고 나홍 나홍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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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드 그냥 아 네번째 위기 쉽지 않아요 13렙이에요 나홍 볼을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채팅도 한번 보시면 아 자꾸 볼 던지는걸 깜빡해요 저도 픽업이에요 또 픽업이니까 13렙에 픽업이니까 오케이 아 누구를 방출하냐 호차나 호차나 빠모 누구를 방출하죠 아 13렙이라서 피 채워주면 잘 살거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 이상해씨 아 지금 방구석 지금 채팅창에 코치님들은 호차나 방출해라 그쵸 호차나 뭐 버려야죠 랩도 제일 낮고 커 내고 푸쳐내고 오 기력에 덩어리 기력에 덩어리 기력에 조각? 기력에 종합으로 기력에 조각? 기력에 덩어리? 아 아 이거 이거는 느낌상 잠깐만 하.. 하.. 기력에 덩어리 기력에 조각 기력에 덩어리 야 폴 살리고 폴 살리고 폴 살리고 아 체력 회복은 다 하지않고 그냥 아 관장이 안나왔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나옹 관장 30층입니다 돈 받아버려 아 아 둘 다 잡혔어 그렇잖아요 파일이 마비가 플로트 아아 오? 아 피읍이 있어요 이거 피왕타닉 때 못 잡나요? 어? 잡을 수 있는데? 아 포켓볼 형 관장이네요 포켓볼 관장 포켓볼이 제일 잘 쓰네요 분명히 잘 안 쓰신다고 했는데 에스퍼가 있네 에스퍼가 있네 이제 다 찾구요 꾹 폐올이군요 구간장 폐올이군요 깜놀버슬 어 풀이라서 풀스피랑 타예리가 쫙 밀어버릴 수 있겠네요 네 어차피 두배 들어가니까 아 한방이 안졌네 원열맨칼의 피피를 아껴주네요 오케이 또 진화하면서 네 의자도 진화해주고 스테지도 올라가거든요 스피드 올라가고 아 베베소트 저 친구도 좋던데 다분히 잡아야 되는데 공략법을 또 아시네요 무한다이노를 잡으려면 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풀묵기 디펜더 리롤? 어 여기서 리롤 여기서 리롤 20층에서? 디펜더 오케이 디펜더 5구 아 그럼 취업이 되죠 또 준 데미지가 50%를 흡수합니다 10뿌리기 10뿌리기 배워야되는데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거죠 10뿌리기 10뿌리기 실제로 대학생이시잖아요 지금 휴학을 해서 그러듯이 그쵸 네 지금 대학생이시고요 중앙대 영영과 중앙대 영영과 이제 연극과가 됐습니다 아 연극과에요? 중앙대 연극과 네 휴학생 있어요 휴학생 아 다 넘깁니까? 아 나홍이 죽은거 오케이 스피드업 공을 원님처럼 다 뜯어가지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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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물기 물기 안 배웁니다 안 배워버리고 그냥 어우 큰금부술 좋아요 큰금부술 아 라이벌 또 만났습니다 네 이번엔 밀어버릴 수 있을까요? 불 대 불일거거든요 그렇죠 나홍히트가 레벨이 1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바꿔주겠습니다 어우 과감하게 바꿉니다 레벨이 좀 많이 낮은데 아 사망 아 위기에요 아 위기입니다 아 아 연막 연막 연등류를 떨어뜨려 어 문 맞췄어 실제로 어 마비 걸었어요 마비 걸었어요 아 뭐 안 움직였어요 마비 걸렸어 아아 어 이거를 전략적으로 헤쳐나갑니다 불꽃 없니 아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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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니로 볼 부비부비 마비 10% 확률로 마비 그쵸 나쁘죠 이러면 아 아 부비부비 피존 17렙 아 아 괜찮고 아 아 왜이렇게 빨래요 아 전광석파 아 메뉴 화면으로 가나요 이게 아이제킹이죠 언염의 깔 쭉 쭉 깔아먹고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한번 이겨냈죠 이겨냈고 입날가르기 입날가르기 갈라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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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박치기 이게 묘하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본인이 극복하고 계속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흠 흠 흠 본인이 불러일으킨 재앙을 본인이 극복하고 아 애매하네 애매한데 4천이잖아요 저 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리로 한번 와 기러기 조각 기러기 조각 기러기 조각 기러기 조각 다 들어 누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병동이에요 병동 아 나오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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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명합니다 누굴 살려도 나홍 나홍을 살리고 나홍 살린게 맞는 상단인거 같아요 원약 역할 오케이 그냥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피우까지 하니까 아주 좋아요 아싸 차곡차곡 어 저주 알기술 저주 나왔네요 어 이하호 오 열풍 이하호 스피드상식 피우상식 깜나열매 어 여기 관장이거든요 관장층이거든요 깜나열매 없고 상체야 기저귀 조각을 한 마리씩 살리고 살리고 치 치 모르니까 살리고 빠모 살리고 여기 풀관장이라서 리자드가 쫙 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럼 그런거를 레벨이 높으니까 리자드가 또 23이잖아요 다른 애들 다 10이잖아요 아 사실 짐덩이예요 얘는 나중에 학습장치로 같이 올라가는거고 지금은 리자드가 네 그 아 그러네 풀숩이니까 네 시스템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는 뭐 해야되요 본인이 통나무 들어야되요 리자드가 오케이 오웅에 이빨 주레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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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쎄지죠 그렇죠 오웅에 이빨 오케이 오웅에 이빨 비버니의 모습이 이제 물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약간 꼬부기를 좀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물대포 물대포 배워줘야죠 뭐 뺄까요 어 웅크리지마 아 웅크리지마 과감하게 웅크리는거 그냥 배워봐요 그냥 통제 웅크리는거 쓰읍 연막 연막 아니야 안 배워 안 배워 독가루 안 배워버려 수명가루 배워야됩니다 수명가루 수명가루 배워야됩니다 수명가루 배워야됩니다 이걸 재우고 예 시푸러서 HP 회복하면서 네 전략 물기 물기 ピ 소기기로 자기만 먼저 때릴 수있는기 탑 gin 탑 스플 바닥 누구를 제일 좋을까? 빠모를 제일 좋을까? 상취학 상취학으로 그래도 나홍 한번 해보였습니다 이거 이제 관장입니다 아 좋아 이게 좀 약간 데미지 남는 거를 못 참으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딱 맞춰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서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pp가 좀 애매해가지고 pp를 굉장히 알뜰살뜰 챙기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버힐, 오버딜 이런 거 좀 못 참으시는 느낌이에요 좀 아까워요 아 이상해 풀까지 바르코 관장은 무난하게 밀어버리시는 거 같아요 저거... 야, 솔직히 저거 풀관장이어서 구멍 파기? 구멍 파기... 나쁘지 않아요 80 데미지 운수리 2턴을 쓰긴 하지만... 오케이 필살 암니 이거 반피 깔아주는 거 아닌가요? 아... 필살 암니 나쁘지 않아요 박치기랑 조금 차이가 10 데미지 더 많고 정확도가 10 떨어져요 필살 암니 이렇게 이빨 있으면 써야죠 음... 아... 또 위기를 극복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위기를 만들고 극복하고... 흐흐흫... 만들고 극복하고... 계속... 자... 31 1층까지 어... 아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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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비 걸렸어요 아... 아... 오케이 어, 빠모! 격투까지 생깁니다 빠모 오케이 오케이 쌀볔해지죠 바모트 바모트 저 처음 보는 포켓몬이에요 아, 그래요? 제... 쓸만합니다 손바닥치기 배워야죠 격투 속성이 생겨가지고 자석이가지고 그냥 손바닥치기 빠몽? 근데 물공이네요? 물공이에요 여러분? 요거 돌리시면 압니다 물공이 좀 더 높네요 물공이 좀 높네요 어? 어 그러네요? 그러면 마비사스로 봐야돼? 이거 만든다니까 아 쇼크를 강하게 오 로그볼? 로그볼 잘 잡히죠 로그볼 식스테일 특공약이죠 아 지금 꼬부기가 무뎌다 레벨이 높아 레벨이 레벨이 높아서 아 저런 아 숨지 못하고 제가 또 이걸 꼬부기 그냥 아 비보통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바베큐가 됐어요 아 비보통을 왔어야 되는데 비보통을 내렸어야 되는데 제 판단이 미스했네요 어 기력이 좋아 그렇지만 네 우글 살려주고 역차적차 이렇게 이겨냅니다 역차적차 이겨내요 아 꼬부기 바꿔주래요 아 연결맥 갈로 아 저거요 로그를 코올뜨기 발물이나 발물이나 우와 아 진짜 세요 리자드 리자드 믿고 가야겠네요 리자드만 믿고 있습니다 물기 풀죽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야죠 아 풀죽게 만들겠다 네 그럼 정광석화를 버리나요? 아 선제공격이라서 좀 버리기가 아까운데 버리기가 아까운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데미지 인플레가 좀 발생을 해서 40이면 이제 좀 약간 아쉽죠 어 마비 시키나요? 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이나요 한 방 픽업으로 또 주웠어요 그쵸 전 바로바로 옮겨주는 편이에요 아 바로바로 옮기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 도깨비 물기 그쵸 상처약 좋아요 그럼 좋습니다 아 또 듀얼이에요 또 듀얼 하지만 또 여기도 풀숲이라 벌레랑 풀이라서 리자드가 쫙 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판단 잘못했다 여기 달무리나를 가고 네 아이스크를를 그냥 까뭣고 했어야 되는데 아 요것도 요런 또 그 피드백을 또 하셨네요 자체적인 피드백에 아 잘못됐다 비슷해요 뚜껑 옮겨 진짜 이게 아마 거부광되면 얘도 아마 양쪽 다 비슷할텐데 물 대포 대신에 그냥 물 대포 그쵸 상의호환이죠 아 마비 걸렸어요 저 마비가 진짜 짜증납니다 오오오오 아 상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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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주고요 어? 갤럭시단이구나 이게 이번에 그거 생긴 거 아시죠? 그 악의 악의 단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 아 그래요? 이제 뭐 갤럭시단, 아쿠아단, 마그마단 세 개중에 하나가 이제 다 어니북이 어니북이 진화해주고 어니북이 멋있어요 윈디 윈디 좋더라고요 신속 윌빙 달려가지고 아 신속 짜증나죠 먼저 때리거든요 아 마비 걸렸어요 드래곤으로 그냥 드래겐으로 거의 다 용의 이빨까지 있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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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좀 오래 걸리네요 아 어 신속이 이게 또 우선권이 있어서 아 우선 청약권이 있어서 쉽지 않네요 아 아 아 괜찮습니까? 네 야미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엔 이번엔 이겨냈습니다 아 이번엔 이겨냈습니다 아 또 이겨냈어요 또 위기를 만들고 아 아 갤럭시단은 이겨냈습니다 쉽게 안가네요 메뉴 메뉴로 안가네 아 기력의 조각? 아 기력의 조각 쓰시나요? 140원을 그냥 내고 그거 내고 안전하게 기력의 조각을 가냐 아니면 리롤로 기력의 조각이 딱 뜨냐 아 아 그거거든요 아 아 요거를 기력의 조각을 리롤로 띄워서 140원을 아끼는 전략을 네 140원을 아끼냐 와 이거 도파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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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와 이거 도파민입니다 이거 4,000원 있으니까 네 저 가봅니다 와 아오 오 지도가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도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상대를 이게 지도가 있으면은 이게 안전하거든요 지도에 있으면 제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죠 파밍도 할 수 있고 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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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아 방어? 이거 배워주고 음 다살매 아 물의 파동 이미 배웠는데 이미 배웠는데 이럴 수가 저럴 저 누르면은 누가 배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요 아 Z 해보면 그거 취소할 수 있어요 배우기 싫으면 물의 파동 나홍하고 비보통 가능하네 어 비보통이 아직 물대포잖아요 근데 얘가 물릴거에요 비보통이 나홍이가 배우네 나홍이 나홍이 도 물릴거에요 그렇다면 리롤 한 번 더 어 리롤? 자 리롤 한 번 가면 아 이거 아끼면 아껴봤자 아껴봤자 뭐해 좋았어 좋은 상체야 좋았어 오케이 리드킹 잡아볼까요 리드킹 멋있는데요 되게 진짜 잘하시네요 왜왜왜 전 지금 이거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못해봤어요 또 로그벌도 있으니까 로그벌로 잡나요? 독당이 또 있어야 돼요 어 좀 피를 깎아야될까요? 피를 좀 깎아야될 것 같네요 어 왜이렇게 안좋아 노란색이나 빨간색까지는 만들어줘야 잘 잡히거든요 오케이 마비 걸림도 잘 잡혀요 오 오 근데 리저스 일단 잡았는데 메가혼 있네요 메가혼 저거 사귄대요 아 그래요? 벌레 공격중에 좀 센거에요 나홍아 미안해 아 나홍아 미안해 아 하염방사 나홍이 좀 약간 열매 좀 있었을텐데 아 아 저런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 욱스 오 이제 특공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오마이 굿니스 저주를 아 저주를 아 저주를 이거 근데 회복을 해야되는데 저주가 이제 일반 그쵸 그럼 문공하고 방어 올라가죠 특방 올려보겠습니다 어디 리노 독이 독은 이제 강철에 약하고 에스파에 약하고 아 그러면은 뭐 의미가 없네요 정확하면 돼요 초반에는 랩으로 밀면 됩니다 네 저도 너무 그란돈 가지고 클래식을 깨가지고 근데 그게 정석이에요 그 그란돈 하나로 쭉 밀고 그 하나로 쭉 그러고나서 전 지금 그거 도주랑 하고 있거든요 어 그건 뭐요? 도주랑이? 이로치 파밍이랑 이런거 아 엔드리스에서 엔드리스에서 배워보고 싶은데 아무튼 아뇨 그냥 올려보고 달콕퀸입니다 오케이 불타 상체성을 되게 잘 거네요 8분의 1 확률 맞지 않는데 이번판이 운이 좀 있네요 응 8분의 1이 10분의 1 막 이랬는데 막 또 이거를 또 이겨냅니다 저는 숲으로 갑니다 야 리저드로 아마 45층에 라이블로 있지 않나요? 아 근데 동굴 갔어야 되나? 베베솔트 잡아야 되는데 베베솔트 흥미진진한데요 네 귀엽버섯 금구슬 금구슬 네 이제 아직도 누구야 비바라기 안 배웁니다 아 안 배우고 과감하게 오 금구슬 다시 또 돈이 쌓였어요 뚝뚝미네요 오버히트 나쁘죠 아 전 이런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아 제거 이제 떨어지고 이런거 안좋아해가지고 바로 구워버리구요 바로 구워버리구요? 바로 구워버리구요 하덕에 구워버리고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직화로 직화로 아 화염방사 오케이 뷰티풀 라이도 어 오케이 진짜 용이 됐어요 리자드 아 나이스 사실 리자드가 제일 좋아하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포켓몬중에 가장 인기있는 포켓몬 꼽으라고 하면은 리자몽이 많이 꼽히죠 그렇죠 연막 연막 그래도 초반에 많이 연막으로 썼지만 네 아 전체레벨을 싹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아 싹한번 빙곰 잠깐만 아까 몇몇였지? 빠모트가 격투? 격투가 있어요 근데 뭐 딱히 손바닥치기 여러 번 칩니다 그냥 그냥 밀어버리나요? 그냥 밀겠습니다 그냥 밀어버립니다 또 화상에 걸려서 원념의 칼로 피읍해주고 피읍해주고 아 피가 꽉 찼으면 원념의 칼을 또 아끼시네요 아 그걸 제가 방금은 오버힐을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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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서 잠깐 바꿔서였어요 아 좋아요 아 음 으흠 아 이상한 사탕? 미자몽? 미롤? 생활사탕? 아 오케이 다음 턴에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가려면 음 티퀸 아이고 티퀸? 티퀸 데리고 있으면 돈을 조금씩 주워봐요 아 그래요? 아 쟤는 안주워나? 아 쟤는 안주워보겠다 진화하기 전에는 주워 달콤한 향기? 힐버쿤? 크리스톨 커터 크리스톨 커터 육주동 피피 아 뭐 여유로운거 같은데 오! 특공! 특공 올림 백스레그 시원시원한데요? 불도저 시원시원한데요? 불도저 경건인처럼 나올때마다 검색 안하니까 지는 갯발은 어이 시원시원해요? 불도저 아 어 빠르모트 해생의 기도 미쳤죠 바로 뭐 해생의 기도 해생의 기도? 이게 뭐냐면 하나짜리인데 살릴 수 있어요 아 오 그니까 기러개 조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바로 포기 하이퍼볼 스타열매 하이퍼볼 아 저도 열매도 좋아해가지고 하이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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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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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층 돌파했습니다 아 4분의 1 진짜 맞네요 55층에 라이벌 60층에 관장 어? 정글 목초지? 정글 관장이냐 목초지 관장이냐 지금 채팅장에 대진구가 도배되고 있어요 정글 목초지 목초지 가야 페어리를 아 근데 아 저는 잘 몰라요 이거는 바이오은 잘 몰라요 그래요? 하만 가세요 그러면 뭐 땡기는 거 목초지 가볼게요 목초지 가야 페어리 나오면 아 51층 나롯데 저 오늘 롯데시어트에서 봤거든요 아 롯데시어트에서 보셨나요? 그 저기 롯데월드요 좋은데서 보셨네요 홍콩 오오오오오 두꺼비 됐다 두꺼비 조심 쾌 ju 떡돈꺽 이상일풀 이상일풀 정긋하죠 정글해요 얘도 이제 특공도 좋고 물리도 좋고 그렇죠 Compluching이 안배워요 freestyle 여기서 크리티컬 컷 verse 먹어주고 배우를... 배우를 딱딱하죠 그냥... 그냥... 그냥 40짜리 화면방에서 찌끄려도 그냥 녹아버리네 물광이 높아가지고 리스크 있는 그건데 이런 돌진같은거 안 배우네 멍북률하고 데미지가 랑사혈매 배우를... 머니북이를 배운대 전기... 전기가 어 니드킹이 있었어 니드킹이네 아 이거 나도 바꿔줄걸 그랬다 어 근데? 근데? 근데 딴 기술 배운게 없죠? 없죠? 이거 생각 못했죠? 하지만 이제 전기가 안통하니까 니드킹이 유민에 있어요 유민에 있어요 자석은 아니지만 내가운 자체가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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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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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매이 세니까 그쵸 약탄면 죽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겨냈습니다 또 이겨냈다는거 중요한건 여진구 시간 혹시 촬영회복을 해야죠 해야죠 또 상처약 주고 이거 이건 못참아요 못참아요 도핑은 못참죠? 도핑은 못참아요 나우마 제브라이카 이드킹이 의미가 없어져서 도핑은 못참아요 능 Ос sten 원염의 칼로 피 한번 쭉 빨죠 아 좋은 Grill 진짜 감사합니다 쭉 한번 누구 먼저 접을지 구멍 파기는 두텅걸리니께 그렇죠 미장 Ricardo 피가 찼어요 도핑 알 답이 걸렸다 아! 오케이 아.. 이 점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그냥 그냥! 할 거라 생각하고 아우! 앗! 아우! 오구! 발사가 됐습니다 적은 확률로 불발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음 라이벌입니다 다음 라이벌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2,000원 밖에 없죠? 2,000원 밖에 없죠 큰일 났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진고 씨가 사는 포켓몬 세계관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소비가 계속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이러면 오히려 폴스메스도 쓰시고 근데 이야.. 큰일 났네 써주고 써주고 지금 상황에서 리자몽이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써주고 써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해 주고 어차피 돈은 또 돈에 이끌려가면 안됩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고 이따가도 없고 예 돈에 이끌려가면 안됩니다 이끌려가면 안됩니다 이끌려가면 안되요 어흥염 자 불대불 에어슬래시 와 깔끔해요 더 많이 달아요 우리가 우리가 더 많이 어어 저기 뭐야 잠시만요 아 키그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세졌죠 아 깨나요 깨내요 깨는거 나쁘지 않죠 어 포기하고요 껍질 깼라 이게 3개가 올라거죠 공격 특공 스피드 그쵸 야무지거든요 껍질 깨는거 아 껍질 깨는거 아 껍질 깨는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다 껍질 깨요 껍질 깨요 용 그렇지만 피한번 빨아주고 피한번 빨아주고 어 어 아 한 번 더 아 맹화가 터져서 아 거의 회오리 불 불고 여러탄동안 때리는거 아 옳지 않네 체력 회복이 아 얘 좀 빠를거 같은데 이거 그렇지만 오케이 피가 더 늘어나요 오히려 한 번 더 욕심 한 번 더 아 좋아 체력이 더 늘어나요 라이벌 그냥 너무 쉬운데요 광합성 안됩니다 어 오케이 거부광 용이빨 훔쳐갔어요? 아 이런 아 용이빨 훔쳐갔어요 송곳니를 뺏어갔어요? 근데 드래곤군 기술이 잘 안쓰니까 저 러스터 캐논 이거 배워줘야죠 오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쿠아테일 아 아 비슷하니까 네 비슷하니까 오레파동을 빼주고 네 자 크로스 아 벌레는 굴러지지만 다 타버려죠 그렇죠 아 깔끔하게 이번 라이벌전은 깔끔하게 넘기셨습니다 네 분노의 압리 나왔네요 아 아 깔끔해요 아 풀퓨를 딱 또 만들어주면서 아 아 확실히 잘하시네요 이게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네요 오 오 아 괜찮죠? 네 짚어볼 오 오 오케이 잘타게 생겼다 근데 그러게요 그쵸 애들이 딱 잘타게 생겼어요 애들이 쫙 백ont목과 분진생기면서 잘타게 생겼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스파크로 都是 그렇 지난 그래서 어 오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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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아 ünüz 아깝지만 機 tak transpack가 마비가 걸리는 거 아니라 스파크로 스파크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근데 이제 막 100% 확률은 아니고 있어도 8분의 1, 10분의 1 이게 금 구슬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상체를 쓸 수 있죠 쓸 수 있구요 오늘 배우루를 많이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배우루 배우를 한번 잡을까요? 잡아볼까요? 잡을까요? 한번 더 볼까요? 필을 안 까면 잘 안되더라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배우라서 잡는거에요? 어? 너무 안 잡힌다 말썽쟁이인데요? 이건 안되겠네요 말썽쟁이 어 이거는 안 참으시네요 이건 따로 불러야겠어요 약간 매 되는 스타일이시가 매 드는 스타일이신가봐요 하하하하하하 전 안되겠네 전용이예요 전용이예요 안 참아요 오와 와우 아 날개 아 구행 특성이 있었구나 관장인데 다운다운 관장인데 살려야 되나요? 살려야죠 살려야죠 풀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풀이 아니면 같이 전기로 간다? 니드킹이 땅이니까 전기가 안먹혀요 근데 얘가 전기공작이 아예 무리 그러면 아무거나 하면서 하면 됩니다 니드킹 어 니드킹 잘 잡았네 아 근데 또 마비가 닿으면은 마비 어 기력의 덩어리 만병통 진짜 이거를 풀고 기력의 덩어리를 간다 풀고 풀고 기력의 덩어리까지 기력의 덩어리까지 이러면 그냥 저는 니자몽으로 가서 그냥 그냥 몰아붙여요 아 그냥 몰아붙여요 네 몰아붙입니다 배우 여진구 매 들었습니다 자 관장 아퀼 8세대 관장이죠 다이맥스를 사용하는데 여진구씨 매 들었어요 오오오오 비읍 해주고 오오오오 60초부터 무난하게 넘기겠는데요 별로 응숨 와 얘 쎄다 쉽지 않은데요 임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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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임파이트 임파이트 철벽 철벽 바머 2랭크 올려줍니다 바머 2랭크 크게 올립니다 하아 에이 하지만 하지만 방패가 튼튼하면 공격이 뚫을수 없죠 뚫을수 없죠 아 철벽 바로 배워 ya 갈물이나 어 그냥 쭉 밀어버리면 칼추만 칼추만 칼추 안비워 버리구요 무조건 피좀 채워주겠습니다 쭈우 그리고 아 깔끔한데요? 운영? 아 깔끔한데요? 운영? 어 알바우초도 포켓몬 트레이너로 활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페오리 동굴 페오리 잡아야 되니까 아 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입치트 입치트 어? 입? 아닙니다. 입치트 말고 아 늦어버려 강철이기 때문에 고민씨 친하신가요? 고민씨 배우님이요? 아직 같이 함께 작품하지 않아서 특공 올려주죠? 갤럭시단이 또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난 지금 특공이 올라있다 올라있다? 어쩔 것이요 응 몬양이? 몬양이 귀엽다. 저런거 좋아해요 약간 퉁실퉁실한거 누오 약간 이런거 좋아해요 누오 귀엽죠 아니 누오는 약간 눈이 착해서 싫어요 몬양이처럼 약간 몬양이 포 포 일렉틱필드 흠흐흐흫 5천원 5천원 돈 생기니까 돈 생기니까 또 또 소위합니다 아 저도 진짜 큰일났네 아 게임 재밌게 하시네 돈 생기니까 또 잘 맞지가 필요 없군요 지금 아 잘 필요없어요 또 제..제가 생각했을때 잘맞지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데 갤럭시단이 언제 나오지? 대장이 B? B? 계장이 백 몇 몇 층에 나오나? 1월! 와아악!!! 개사기죠 개사기에요 A4나 딱 주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거 어 마릴렐리 마릴리 나쁘지 않아요? 천하장사 마릴리 아 게임 재밌게 하시네 잠들어.. 스트리머 재질인데요 뛰어 오르면 저는 한번 볼 던져버립니다 아 잠들고 잠들고 재어버리고 씨 뿌리고 어쩔것이요 혹시 마릴리도 잡나요? 마릴리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냥 죽여요? 저와 함께 해본적은 없습니다 아 오케이 발라버리고요 네 리셈열매 이게 중요한데 금구슬 금구슬을 집어야 소비하죠 이번 판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열매가 있습니다 갤럭시단 조무래기 잠들고 아 한번만 한번만 오 75% 아 괜찮아요 저쪽은 3개밖에 없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레벨이 53이기 때문에 아 타오르는 불꽃 뭐지 아시나요 타오르는 불꽃 뭔지 아시나요 불꽃 불꽃 기술을 받으면 불꽃 능력이 1.5배가 돼요 특공이 늘어나요 데미지가 더 증가해 버려요 아 오 내배기 때문에 내배기 때문에 연옥 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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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사선에서 방전 아 이거는 잘 써야되겠는데 주변에 제 친구들까지 방전시켜버리잖아요 2대1 겸 1대1은 상관없습니다 아 방전 안배웠습니다 아 바로 안배우고 망각수 동료회가 있어요 특방을 2랭크업 아 안배웁니다 안배워요 안배웁니다 안배웁니다 도깨굴 도깨굴 격투기 때문에 2배로 들어갑니다 또 위기를 이겨냈어요 쳤는데요 아 990원 들어왔고 거의 엄홍길 대장님인데요 등반을 그냥 50 몇 층 60 몇 층 2마리를 9000원 쓴다 그래도 괜찮은게 괜찮은게 2000원이 아니구나 아 2000원씩 두번 거의 4000원을 쓰는데 990원 이거는 해줘야될거 같습니다 아 야무져요 야무져요 와 쓸 때는 확 확실습니다 저 많은데? 좀 많은데요? 괜찮겠어요? 저 한 6명 있었던거 같은데 6마리 그러니깐요 하지만 이겨낸다면 또 강력치가 됩니다 이겨낸다면 이겨낸다면 서로 바꿔 서로 두배에요 우리는 바위를 깨니까 두배고 저쪽은 불로 태울 수 있어서 두배고 바꾸실건가 성공을 할게 바위 바위부리면 어 격투를 바꿔주고 어 격투를 바꿔주고 어 임파이트 아 바꿨어요 하지만 임파이트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마돈 아 깨물어버리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네 어 좋은데요 찌리리 공 히스이 찌리리 공이네요 깔끔해요 운영 깔끔합니다 아 이거 애매하네 이자몽을 꺼내기엔 상정이 좀 애매하죠 한번 구멍 파줘 구멍 한번 파버리구요 여진구멍 아 여진구멍 바로 오케이 야 구멍 파기 너무 잘써요 얘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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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채롭게 각 스킬들을 다 적재적서에 써주시면서 벌레 예 스 스 스 스 한번 어 어 경험치가 수축 들어옵니다 빠르모트가 잘 버텨주고 있어 빠르모트 임파이트 옳치 옳치 어 하나 남았어요 아 여기서 구멍 파버립니다 안 맞았죠 아 아 시시하다 시시해 이제 이지하네요 이지하다 컷 컷 컷 컷 컷입니다 천원 65층 트레이너 컷 네 아 회복 꼼꼼히 또 신당 써주면서 금구슬 또 집어주시면서 갤럭시 갤럭시 또 대전이 연달아서 세 번여서 대전이 연달아서 세 번여서 그렇지만 스팍 아 오 먼저 때리니까 먼저 때리니까 먼저 때리니까 조져버릴거야 전기의 두 배죠 하이도 펌프 아 아 이니메이션은 대표 그거긴 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명준이 80이어서 110이긴 해서 어떻게 할까요 110이라 철벽을 이것도 더욱 더 강한 위력의 공격기로 방어는 어떤거야 방어를 빼는거야 방어를 뺄까요 방어는 어차피 한번 막아주는거라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 엔트라 아 구멍파기 있잖아요 빠른다 먼저 간다면 구멍파기 땅으로 땅기술로 아 그렇지만 괜찮아 할만큼 했어 빠른 모트는 할만큼 했고 전기인데 니드킹이 또 땅이죠 그렇죠 아 이러면 독이 안먹기 이러면 아 화염방사선에서 동탑군 파워휩 안배워요 안배워요 얘는 뭐 아 깔끔한데요 몸냥이 혹시 모르니까 아 아 아 서순이 서순이 깔끔한데요 회복도 하고요 조개껍질도 있죠 조개껍질로 또 회복하고요 이러면 된거 아니에요 야 조커빵 미장봉 너무 센데요 또 66춤 또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 다이맥스 밴드 다이맥스 밴드 지금 스타팅 3개골란치니까 다 되거든요 다이맥스 밴드 이러면 가야죠 토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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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아 쭉쭉 아 재워버리고 토개틱 재우고 마이핑을 때리는 판단 일단 어떤 애들인지 잘은 몰라가지고 예 다 밀어버립니다 일단 저기 장면이 음 지금 채팅자님 토개틱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토개틱이 좀 좋은가봐요 아 그래요? 아 마이핑을 잡고 나머지를 볼을 던져보면 가야될까요? 토개키스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토개키스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늘함으로 로그업을 하나 아껴보고 아 아껴보고 아 잡았습니다 토개틱 잡았습니다 하늘의 은총 하늘의 은총 하아 디버통이 어디 제일 활약이 없는 친구 누구죠? 제일 활약이 없는 친구 디버통이긴 한데 밥벌레 그쵸 이제 거북왕이 또 물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진구 선정 가장 밥벌레 여섯 마리 중에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럭 그걸 못 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비버통이 갖다 준 걸 수도 있어요 그 지도나 아 또 그렇죠 조개껍질 방울이라던지 근데 니드킹이 지금 전기 애들을 다 담당해줘가지고 예 또 처리를 해줬어요 해줬었기 때문에 정은 솔직히 저는 니드킹이랑 좀 더 들었거든요 예 마음이 가는대로 가시죠 아 리드킹이 자속기술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딴 기술을 안 배우나요? 나중에 지진을 기술 머신으로 배우나? 뭐 아무튼 그런거 지진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배우는지 기술 머신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이렇치라 아까운데 아 비버통 비버통을 그 밀어내나요? 이용할만큼 다 이용했다 이제 밥벌레니까 가라 네 어어어 고생했다 다이맥스 밴드도 먹었고 다이맥스 밴드도 먹었고 다이맥스 밴드도 다 먹었으면 가라 와 자 귀가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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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통 귀가합니다 미안하다 네 너무 귀향했습니다 풀회복략 토게틱 한번 써주고 토게틱 한번 써주고 토게틱 한번 써주고 입치.. 입치트 입치트도 아까 창조보니까 조 조 타곤 하는데 잘 몰라요 입치트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떨어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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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있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지진같은걸 맞아 아 빠르보트가 못걸려 니드킹이라도? 떨어뜨리기 전기중에 나는애들 에몽인가 봐 이런애들 뭐 흔쾌할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애들이니까 바위에 일단 두배로 맞으니까 나쁘지않죠 좀 미비하긴 하겠네요 근데 각게임은 적게임은 다디안 이러면 오오 두배 두배이네요 아 채워요 과감하게 우와 비행이라 비행이다 보니까 또 떨어지나요 와 또 떨어지나요 또 떨어지나요 주장의 무기 주장의 무기 아 아 인형두신을 바로 걷는거 아 아 레베라서 제일 못쩍 못쩍 아 아 아 아 아 기력의 조각도 오늘 안 모았구나 맞네 아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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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판단을 미스했네요 미자몽은 살려야되기 때문에 아 이건 어쩔수없습니다 어 예 살렸습니다 어쩔수없어 70kg은 관장이 아니라서 그냥 이 상태를 미룰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를 미룰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어 불이 무음이다 어 불이 무음 좋은데 그래요? 음 근데 잡으려다가 또 전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음 음 음 아 아 남자팬입니다 30대 남작팬입니다 아 흡수해버리구요 아 너무 아파 버틸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아 아닌가? 아 이번에 못 버티겠다 아 지금 판이 나눠져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번엔 있으며 15초 으 던져 볼게요 아 스나요 더 이유는 쓸 만한 거 같습니다 오 Member 어 저는 제 contempor 다 스펀喔 Sword 이 되게 대답une 아 그러네요? 고생했어 귀가 우주! 우주가 뭐지? 우주 우주 뭐죠? 우주 한번 가볼게요 오 멋있다 여기 멋있는데요? 우주? 우주? 요새 레쿠자가 뜰수 있다고 합니다 레쿠자가 떠요? 아 근데 로그벅으로 써버렸는데 이젠 계속 돈 모아 보겠습니다 네 이래야지 예지 못하고 72층까지 모석이동 70층에는 뭐 있지? 여러분 70층에 뭐 있나요? 우와 생긴거 봐 애들 왜이래요?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뱅크는 손이 타노스인데? 이런걸 잘 몰라가지고 상성이 에스퍼는 그.. 도간테 강해요 강해요? 네 리자몽 그리고 저 바위는 일단 리자몽은 바위의 4배로 맞아요 잘못 눌렀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엑스들로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교체하시겠습니까? 교체하려고 아 교체 그러면 일단 레벨 높은 친구로 리자몽은 교체해주고 이상의 꽃은 또 재워요 아 재워요 터졌어요 자기끼리 100백발 경험치가 됐어요 아 두 배이기 때문에 변상빙이 근데 이제 리자몽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돌 돌 떨어지는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오 심루시한데요 우주 오 경험 무적 오 기력이 덩어리 오케 살리고 일단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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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핑크색이 페어리 페어리 페어리인거잖아요 예예예 페어리에요 이 부리문도 페어리에요 그쵸 차라리 맞불작전으로 맞불작전으로 아 아 조금 남았어요 아 아 아 아 어 어 밈 좋아요 하 아 금붐 언 б 어 수 75에 뭐가 나왔나 무언을 근구슬 농닭군 2층은 뭐 안나오나 보네요 요 아 아 별로 안않아요 아 아 아 2이라서 네 3 흠! 희망사항 어? 아 볼라그랬네 하이퍼볼? 하이퍼볼? 어 뜨면 잡을 수 있죠? 하이퍼볼 동탑꽃만 나오네 무슨 생태계 파괴존 같아요 계속 동탑꽃만 나와 플리어하느라 상당한 데미지 아 나도 데미지면 안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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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거 싫어요 아픈거 싫어요 솔라빔 두턴 걸려요 근데 날씨가 맑으면 한턴만에 나와요 몸통 박치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풀풀풀 어색 몸통 박치기 안써요 맹독? 아 맹독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요 맹독 솔로 저렇게 생겼지? 이상한데 와 근데 바위기술 안쓰네 저친구 웨이브테크 아 상당한 상당하기 싫어 아 열매주머니 열매가 소모되잖아요 계속 먹어요 10개 먹으면 3개 남고 3개 먹으면 1개 남고 그래도 사우폰 인도 떴어요 아 이거는 아 아 열매주머니 열매주머니 금구슬 아 아 뭐가 좋을까요? 다 나쁘지 않은데 아 이렇게 열매주머니 아 채팅창에 조언이 있었나요? 네 고점이라고 하셔가지고 좋아요 아 내열 내열이 뭐 막는건가? 불에 뭐가있나봐요 그니까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막 자꾸 막 12층에서 죽고 막 그래요 크리스탈 커터까지 튕겨주면서 어 어 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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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픽시 네? 스타팅으로 등록해주시면 죄송 1세대 아 그래요? 1세대 도전할때 쓰게 아 좀 깎고 해야되는데 더 깎고 해야되는데 여스리시 오케이 움푸스 아 아 잘 쓰겠습니다 스타팅에 추가됐네요 네 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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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쳐하는것 같은데 픽시 페목 페어리 페어리 페목 저놓은 볼게요 구리 무는데 에스파 토기틱 토기틱 벌이요 투기틱? 투기틱? 투기틱 좀 약간 기형이 아니야? 검정고무신 좀 애매해 검정고무신 재밌게 보셨으면 데리고 가고 하하하하하 아 아 늦었다 상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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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문무주겠습니다 몽야나 몽야나 하하하 지금 왜케 자요? 계속 자네 싸우는데? 건방지게? 경력 20년 배우라고 하는데 하하하하 아 네 자는척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차피 80승이니까 맥 부자가 안나왔어요 어? 뭐야 방금 체력을 채우는 스킬있나봐요 어? 포맷파니스 어? 어어? 여행이 여기서 끝날수도? 체력이 뭔가 차고 있는데? 이상하다? 어? 몽야나가 피가? 어? 얘 자고있는앤데 자잘려나? 아 잤어요 75% 어? 깼어요 깼어요 아 일어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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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캐너? 흘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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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체력 채우는게 또 한계가 있어요 pp가 한 5개밖에 안되고 또 극복합니다 또 메뉴 화면으로의 하이제킹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용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대유저 고대유저 여기는 관장나오고요 관장나오고 이게 뭐 나오나? 고대유저 괜찮은데가 누가있지? 리자몽으로 데리고 가요 닦는게 다 아팠어요 아 시원하네요 미셈열매 안농 저 안농 저저씨 공기 갈굴수투 공기 갈굴수투 좋구요 우리 너무 좋은데요 슬리퍼 손벌은 안좋아졌어요 지금 10% 확률로 손벌은 안좋아져요 오오 오오 충전 인스타블 플러스파워 플러스파워 전기타입기술의 위력을 올린다 충전 충전 어떻게 한번 빠르모트 한번 가르쳐 볼까요? 오오오 충전 인파이터 물기 물기 대신에 아 물기 빼고 오오 싱보로 아 필요없죠 그냥 미는거에요 그냥 레벨로 미는거에요 어쩔거야 그쵸 좋아 성실 스페셜업 특수공격 올려주고요 두드리짱 두드리짱 잡아야되는데 0.5로 좀 깎고 슈퍼블 오오 잡았어요 패오리 관장인가요 혹시 두드리짱 마이페이스 뭐 빼지 아 픽시 빼요 픽시 두드리짱이 좋나봐요 두드리짱이 좋나봐요 두드리짱이 좋나봐요 3차압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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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성공의 차이가 엄청 크죠 개구쟁이까지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두드리짱 스타팅이 됐네요 오오오오 자 관장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에이스퍼 관장이겠네요 오케이 금구슬 금구슬 시원해요 시원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조금 남았구나 아 아 또 또 저 어 조개껍질방울이 또 에너지를 채워줬어요 이게 스피드업이 그 중복됩니다 어 두드리짱 또 나왔다 또 두드려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두드림 아 또 잡아요 한번 잡아보고 아니면 풀어주고요 회색깔 나쁜 손벌 아 숨은 특성 나왔어요 숨은 특성 검색해볼까요 나쁜 손벌 어 더 좋네요 HP도 더 좋고 특방도 훨씬 좋고 숨은 저기 더 좋아요 갈아주겠습니다 아 두드리짱 나빠요? 아 근데 신중이래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학습장치 학습장치 좋아요 아 사기래요 사기래요 좋대요 태움음친데요 태움음친데요 나쁜 손벌 왜 이렇게 나빠 손벌 야 어 다음엔 다음엔 환장 환장 정비 정비 밥가루 밥가루 에스포타입으로 에스포타입으로 만들어서 약간 나한테 안좋은 속성을 에스포로 박아서 극복시키는 그런거 같습니다 모르는거는 모르는거는 그냥 안해버려요 여기서 한번더 리셉열매 아 리셉열매 투드리짱이 회복해주나요? 그렇다면 아 회복해줍니다 리셉열매 안보르고 란 란 다섯마리 에스퍼 와 아 바위로 바꿨다 그렇다면 하지만 바위면 하지만 화상입힘 바위면 어 아 잘못했어 잘못끊었나 아니죠 좋죠 좋죠 격투니깐 격투니깐 반담이죠 구멍파기 아 숨었어요 아 부유에요 부유였어요 부유는 이제 땅기술 안맞아요 땅이니깐 이상해 꽃 아니 뭐 거북원 적센괄 스 zebra버립니다 빗날 갈라 버리구요 int 있족 because 관중 identified bear 도 우왕 воз 아 제발 하지만 여기서 이기면 다 부활합니다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 바위 바위라스 4배긴 한데 거북왕이 또 바위를 깰 수 있죠 오케이 시작 좋습니다 파이드벨 펌프 맞았어요 화상으로 달지 않을까요? 오케이 깔끔한 들개선 깔끔한 들개선 에스퍼 자속으로 패면 될까요? 자속으로 팹니다 오오 금류 터졌습니다 와 이걸 철벽을 갔다간다? 네이브이가 먼저 때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뭐 이겼네요 이 자몽으로 넣어버려? 맞아야죠 두꺼운 지방 아 왜 이렇게 두꺼움 상당하네요 왜 이렇게 두꺼움 불 반감이라고요 배고프네 피고킹보니까 왜 이렇게 배고프 어 혹시 혹시 스트리머 풍얼냥님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요 왜 이렇게 배고프 네? 포홀냥이 포홀냥이 봤는데 인사 안하세요 아하하하하 아 확실하네요 이 딱 커트를 할꺼는 딱 커트를 하고 아 아 커트를 할거 확실히 커트를 하고 컷 아 이건 뭐 이건 뭐 어 이번에도 이겨냈네요 이번에도 이겨냈습니다 아 또 이겨냈어 야 쉽지않다 이거 쉽지않다 95층에 뭐 있었던거 같은데 95층에 되게재밋네 아 독친붕 숲 좋다 진붕 숲은 뭐 리자몽이 쭉 그냥 태워도 얼라 아 비가와서 허영기술이 약해졌어요 얼라리오 두껍껍질방울 회복하고 용아열매? 장호가상승? 의미없어 과감형 위협 공격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땅? 독이면은 독이면은 에스퍼 아까 그 부리무 근데 두드리짱구 아 에스퍼 강철이라서 좋아요 두드리짱도 좋은거 거대햄모 두배죠 거대햄모 찍나요? 갑니다 아 공격할땐 아니구나 두배가 맞을때만 반갑이네 힘껏칠게요 아 힘껏쳐 독이 안맞죠 무효에요 무효 강철이 강철이 너무 사기에요 큰금구슬 큰금구슬 아 제일좋아하시는거 날씨가 아쉽다 야나키 잘탈거같죠? 아 후원감사합니다 자몽열매 제가 또 좋고 좋고 든든하죠 어 야나키 이연야나키 잃어버리게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저는 한 30분 하려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밖에서 또 기다리시는데 다 사실 감독님이 감독님이 오셨거든요 밖에 하이지킨 감독님이 오셨어요 밖에서 그냥 같이 보고 계실텐데 감독님도 좀 포켓롱 하시나요? 감독님은 한번 궁금해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이거 무대인사 중간중간에 이동할때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진구님이 쉬는시간마다 이거 포켓롱 하신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어? 매지컬리프 매지컬리프 소라빔보단 솔라빔 보다 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보여요 소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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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날가르기랑 아 복싱 아 라이벌 아 라이벌 아 여기 95층 라이벌이구나 95층 라이벌 이거는 그냥 먼저 싸움인 것 같습니다 비행이 이제 아마 자속이 붙으니까 바꿔주나요? 과감하게 바꿔주는 선택 좋아요 거기다 비 오기 때문에 물 기술이 또 강해지거든요 아마 저쪽도 바꿔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 바꿔주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 정도 그래가지고 전기인데 아까 이제 그 땅이 한번 버텨줬었거든요 땅이 이제 그 니드킹이 경질되면서 오 과감하게 바꿔주고 아 잘 버팁니다 뭐 재워버리나요? 나오면은 자 아 안 자요 아 불에 녹죠 아 아 명중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있지 어? 명중률이 아까 떨어졌거지 아 엇가당했어 그래도 아 아 아 어 잤어요 자는거 좋아 자는거 좋아 어 씹뿌려요? 어어? 어? 설계 들어가죠? 아 냉해 약하죠 뿌릴라서 냉해 아 바로 바꿔줍니다 뿌릴거 뿌려주고 그리고 끌고 뿌려주고 오 안맞였어요 안맞였어요 그리고 시키는거 그래도 임파이트 벌레면 벌레면 아 아 진짜 위기다 진짜 위기다 하지만 또 극복하겠죠 혼란이 풀렸구요 스파크 이제 방감이 아닌 기술은 이제 충전 방어를 또 크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달까요 방어를 또 일행을 올려가지고 구멍파서 숨구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시간 끌기 아 혼란이 풀렸네 쉽지 않은데 두드리짱 아 이거 아 힘껏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순간 보기 싫었는지 보기 싫었는지 보기 싫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가리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은건 남은건 잘타게 생겼네 잘타게 생겼네 저 떡잡고 잘타게 생겼어 아 잤어요 침뿌리구요 아 너무 약하다 솔라빔 지금 한번 쟁여놓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솔라빔 아 아 아 좋아요 아 얘도 있었네 좀 있었네 얘가 잠 들려나 머리에 쫀득이 아 아 잠을 자는데 어 오 차라차라 아 지비반왕 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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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